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좀 어지럽다고 병원에 갔는데요.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빈혈은 잠깐 어지럽고 많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혈은 질병입니다. 빈혈은 말 그대로 혈액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혈액이 우리 몸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산소와 영양분은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혈액입니다. 이러한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지럼증인데요. 이러한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얼굴빛이라고 하죠. 낯빛이 창백해지는 경우도 빈혈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도자도 피곤했을 경우에도 빈혈을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차다고 해도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력이 쇠약해진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빈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부족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적혈구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바로 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철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빈혈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철분을 아무리 잘 섭취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다 흡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철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혈액이 많이 소실되어졌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출혈이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매번 하시다 보니까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혈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철분이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액량이 증가되거든요. 거의 2배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은 철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성장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분을 많이 섭취해 줘야 되는데 이때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 그냥 평상시대로만 공급해 준다면 부족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빈혈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철분만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철분을 공급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급선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분은 동물의 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붉은살, 일명 우리 살코기라고 얘기하죠. 그런 곳에 많이 들어있어서 엄마들이 이유식할 때 소고기, 살코기 가지고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 붉은살 생선에도 철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만 철분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채소에도 철분이 들어있는 채소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들깨잎입니다. 쌈 싸먹는 들깨잎 아시죠? 시금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철분은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동물성 성분은 좀 흡수가 잘 되는 편이고요. 식물성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동물성 철분을 햄철이라고 얘기하고요. 침물에 들어있는 철분을 비햄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철분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햄철이 들어있는 식품을 잘 섭취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비타민C와 함께 드셨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C와 함께 드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동물성 철분인 햄철을 먹는 게 좋겠네요. 기왕 철분을 드실 때는 햄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드리는데요.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염록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게 바로 염록소하고 해모글로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해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염록소인데요.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해모글로빈 안에는 철분이 들어있어서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또 염록소는 그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녹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철분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그네슘 자리와 철분이 자리 바꾼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모글로빈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염록소고를 같이 먹었을 때는 철분만 집어넣어져도 바로 해모글로빈처럼 변하기 때문에 조혈 작용이라고 합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 그래서 빈혈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철분제를 양을 늘려서 2배, 3배까지도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드시기보다는 저의 생각으로는 철분을 일정량 드시고 염록소를 같이 드시는 것이 철분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염록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스피루리나라고 하는 식품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에게도 굉장히 각광받는 식품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성분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염록소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단 한 가지 철분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철분을 드시게 되면 변비가 생긴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신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수분을 더 공급해준다거나 아니면 배변활동을 돕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쉽게 간과하기 쉬운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어지럽다 말겠지 라고 이런 증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상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철분제도 잘 챙겨드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